안녕하세요 아 나 어떡해 들지 말아야겠어 모르겠다 자 다시 도전 이게 지금 제가 찍는 첫 번째 영상이어서 지금 너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리메이크 솔로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그 준비 과정을 제대로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아 진짜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찍어버릇을 안 해가지고 지금 너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연습할 곡이 바로 그 권진원 선배님의 해피버스데이 투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하게 됐어요 아 이거 누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거 원곡은 다들 아시죠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여기 봐봐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너무 훈훈하다 여러분 저 막 별로 안 하고 연습할 거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아 너무 어색해 아 원래 연습할 때 진짜 웃기게 하거든요 제가 연습을 조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아 가위가 너무 어색해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아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아줘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피버스데이 투유 이거 말고도 리메이크하는 곡이 더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곡이 있어요 에즈원 선배님의 데이바이데이라는 노랜데 이거예요 그 초심술에 다가오는 널 처음으로 알게 됐던 널 기쁨 대신 한숨에 며칠 밤을 새웠었지 이렇게 가성으로 얇게 불러야 되는 노래여서 연습해야 돼요 되게 막 감성적으로 변해요 매일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제가 너무 초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일단 연습하는 거를 찍어봤는데 또 다른 거 찍어볼게요 안녕 아 안녕 여기 제 방이에요 좋죠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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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해피버스데이 투유 녹음했어요 자요 이제 자야 돼요 이제 자야 돼요 귀엽다 이제 자야 돼요 이제 자야 돼요 안녕 오늘 녹음하고 웬디언니 뮤비 촬영장에 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끝 여기는 녹음실 노래 가이드 한번 틀어주시면 연습법 좀 풀게요 여덟이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가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줘 하필이버스테이 투유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... 근데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..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차라리 막 지르는 게 편하지 이런 섬세한 노래가... 근데 음색이 너무 잘 어울리시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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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했어요. 저게 다 제 목소리입니다. 녹음 결과는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해요. 오늘 아주 귀여운 운동화를 신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안녕. 또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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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아빠 들어갑니다. 운전을 하고 가야 돼서 조금 이따가 다시 들게요. 안녕. 뭔가 제가... 저는 약간 좀 세게 부르는 거 은근 세게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면 뭔가 우리 원곡에 그 감성을 깰까봐 그 아리아나 그란데 1집 앨범 중에 듣고 완전 센세이션했던 노래가 있거든요. 아, Daydreaming. 음... 근데 그 소리를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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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어... 완전 잘 나오네. 별로 안 힘드네요. 안 힘들지. 고생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기쁨 대신 난 숨에 며칠 밤에 사왔었지 기다려주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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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. 매일 주고금 더 지나칠 거야 노래 잘하고 싶다. 음... 음..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데 쉽게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. 계속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? 화이팅! 그럼 천우님만 안녕. 맞아 맞아. 이게 뒤에 꼬부리도 많고 밴딩도 막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되게 많고 네. 높은데 막 가성이랑 왓자왓자 해야 되는 아, 그거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. 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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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금 따라 너무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요? 이거 노래 연습 많이 했어. 그런 거 같아. 아니, 너무 잘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박혜경 선배님의 안녕을 녹음하는데 제가 이 곡을 지금 타이틀곡으로 밀고 있는데 이 곡보다 다른 곡이 타이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녹음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.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안녕 녹음을 잘 해야 제가 원하던 것처럼 이 곡이 타이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연습을 해야 돼요. 내 맘 속에 눈물 들고 잊자는 안녕 너의 눈물은 예쁜 사랑을 띄운 거야 아, 이 노래 너무 힘들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이 노래 생각보다 더 잘했다고. 네. 바로 스팸입니다. MR 저 키워주세요.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맘 속에 눈물 들고 잊자는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일수가 굿바이 영원히 아, 지금 목소리가... 하하 헛 헛 헛 R&B 이쪽에 더 많아 너의 눈물은 예쁜 사랑을 피울 거야 아, 저 MR 소리 조금만 찌려주세요. 긴 잠에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세상에 환희 웃음 죽게 할 거야 영원히 굿바이 워어어 워어어 아, 이렇게 푹 들으니까 훨씬 유்? 에어어 하와 가끔 씩 u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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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 썰이 개효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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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